안녕하세요. 제주총학입니다. 오늘은 작고 단순하고 저렴하지만 아주 유용한 에어팟 청소 도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에어팟을 처음 구매하면 아주 소중하게 아껴서 사용하는데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주머니에 넣고 다니게 되고 관리가 제대로 안되면서 이게 좀 많이 지저분해집니다. 구석구석 때도 끼게 되고 이때가 점점 쌓이게 되죠. 깨끗하게 관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에어팟을 관리할 만한 마땅한 청소 도구가 없습니다. 이게 점점 악순환이 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이 작은 도구 하나만 있으면 에어팟을 완벽하게 청소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에어팟 클리너 키트라고 하는데요. 그냥 모양만 봐도 어디를 어떻게 청소하면 될지 한눈에 보입니다. 참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죠. 클리너 키트 한쪽을 보면 보송보송한 면봉처럼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으로는 에어팟 케이스를 청소할 수 있습니다. 에어팟을 보관하는 이 구멍에 이물질이 특히 잘 들어가는데요. 면봉처럼 생긴 이 부분이 이 구멍에 맞춤하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살살 돌려가면서 구멍에 들어간 이물질을 빼내면 되죠. 반대쪽에는 펜촉처럼 생긴 부분이 있고 옆에는 작은 솔이 달려 있습니다. 펜촉은 뾰족하게 되어 있지만 앞쪽이 일반 펜촉과는 달리 뭉툭하게 되어 있어서 이어폰에 상처가 날 일은 없고요. 조금 더럽긴 하지만 귀지가 끼는 검은 메쉬 부분을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습니다. 귀지나 때를 펜촉으로 긁어서 빼낸 다음 옆에 달린 솔로 털어내면 되죠. 에어팟을 사용합니다. 사용할 때마다 이게 좀 깨끗하지 않아서 꺼림칙한 기분이 들었는데 깨끗해진 에어팟을 보니까 속이 다 시원합니다. 이 작은 도구 하나로 이렇게 쉽게 청소가 가능하다는 게 참 놀랍네요. 아주 괜찮은 아이디어 상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클리너 키트는 에어팟 뿐만 아니라 다른 이어폰을 청소할 때도 사용할 수 있고 핸드폰 스피커 마이크 부분에 껴있는 먼지를 제거할 때 사용해도 아주 좋습니다.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멀티 클리너 키트라고 할 수 있죠. 저는 이 제품을 알리익스프레스에서 3,000원 정도에 구매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무료배송이라는 건데요. 3,000원에 어떻게 무료배송 구조가 나오는 건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지만 구매자 입장에서는 매우 감사할 따름이죠. 배송이 좀 오래 걸린다는 단점만 빼면 아주 완벽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에어팟을 가지고 있다면 에어팟 클리너 키트는 필수입니다. 가격도 아주 저렴하고 무료배송인데 안 살 이유가 없죠. 개인적으로 완전 강력 추천해드립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 가성비 좋은 제품들이 궁금하다면 제주많은 제주총각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고맙습니다. 3,000원에 이 정도면 너무 좋지. 괜찮은데요? 침묵은 제주총각을 선택해 주시면 되요. 이렇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